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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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2, 3 Yayee! ok, 한번번 medvet얼 modified ok, stre게요 one more time. 1, 2, 3! 김치 grund요일 Signal 1, 2, 3! 잘되 Weekend boring fm 네! 영원의 사인공 인턴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작부터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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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12개월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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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하루에 날씨가 좀 쌀쌀한데 여기는 날씨가 좀 덥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솔직히 좀 걱정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걱정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흥미를 지켜주셨습니다. 진짜 진짜 어린만에 오는 거 같은데 너무 여러 일이 바뀌어져서 너무 행복한 하루가 제가 진짜 빨리 너무 좋더라구요 근데 여러분의 흥미를 사는 게 그 후에 한 달이 되는 한 달이 됐습니다. 원약서! 하여간 후urat 홈 수동방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환날로 깝짝이는 회원으로게요 오라쿨 원약서! 원약서! 여러분 정말 잘 놀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참석한 팬입니다 간만에 이렇게 더운 공연장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끝냐네요 오늘 여러분이 다 끝냐네요 정말 정말 반드시 다시 와야겠다 생각밖에 안 돼요 일단 와 동갑마해라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날짜는 이십니까? 네 공락마 공락마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국방문이시고 갑니다 저희와 함께한 콘서트 즐거우셨나요? 권사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열심히 이렇게 놀아주신 여러분을 보고 대기실 가서 이 말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롬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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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б 3 5 아 네 하나 사실 1 2 여야 양반 여러분, 여러분이 치러오 broker 아 그건 이 열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가나 strips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루즈 정말 아름답네요 또 올게요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davon 2층, 3층, 4층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으셨어요? 미치도 빨라. 저희 2층, 3층, 4층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저희도 엄청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높이 계셔서 엄청 많이 했어요. we need to show her.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대구에 있었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얼른 빨리 уст keep going. 그래서 우리 회사님. 아니요. 이 부분은 많이 맞지 않아서 그냥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국에서 이런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저는 여기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미 여러분이 있는 이곳 저는 이곳에 있는 이곳이 이곳에서 내가 만나고 싶어서 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곳은 이곳은 너무 좋고 여러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은 너무 좋고 여러분이 너무 좋고 즐겨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하쿤 아미 이틀오픈 오그라오니 내일 또 봐요 자가풍니! 저희가 6년 전에 방콕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합니다 봄 느낌 칸탈기 봄 러마 롱텍 호흡빛이네요 저희가 베리에 있을 때였거든요 봄 때 봄 봄 선글라스 막 못 벗을 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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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10년 지난번에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국은 핵포린대일 및 오븐지 아직 событий 없는 사람인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사진 찍은 사진 찍고서 올 일인거 보셨죠 오늘 여러분이 룰 태아를 보면 리얼 SLOM을 너무 예쁘게 찍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네 근데 여러분이 이곳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 곡을 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